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오늘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상온 초전도체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초전도체 관련주들, 오늘 이 소식에 상한가 터치했다가 급락하며 큰 변동성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등락이 심한 시장에서도 수익을 얻어가시는 분들은 잊기 마련이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큰 변동성에서 대응 전략 얻어가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월화수의 남자, 우리 최서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유부남 최서우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이렇게 웃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 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 오늘 시장 제 마음을 너무 들었다 놨다 했어요, 전문가님.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찾아가면 좋을까요? 오늘 시장 한번 짚어주세요. 네, 오늘 시장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이 아까 CG 나갈 때 옆에서 연습하고 계시는 거 제가 봐가지고 너무 터졌네요. 자, 오늘 시장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수급변동성에 의한 부분들이 좀 눈에 띄게 있었고요. 이거를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야겠네요. 수급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건 어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12시 이후로 좀 넘어가면서 매물을 좀 던지는 부분들, 이를 통해서 코스피나 코스닥이 약세를 좀 보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역시 일부 좀 수급변동성이 있었고요. 10시를 좀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매물을 좀 던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좀 지수 하락폭이 좀 확대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CPI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기간 자체도 좀 휴가철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적인 부분으로 좀 살펴봤을 때도 현재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그 외에 일부 종목들은 사실 좀 눈에 띄는 섹터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이걸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지수를 좀 견인할 수 있을 만한 섹터의 매수 심리가 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투자 심리를 좀 약화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 흐름을 좀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10시를 기점으로 하락폭이 좀 일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미국장 영향으로 장 초반에는 일부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와주기도 했지만 곧바로 바로 매물이 좀 나와주는 부분들,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가 일부 좀 약한 부분에 좀 영향이 크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급 변동성에 의해서 이렇게 10시부터 하락폭이 좀 일부 확대되는 부분들이 오늘 좀 눈에 띄는 흐름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 역시 제가 지난주부터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달러가 좀 강세를 좀 띄우고 있는 부분들, 이를 통해서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좀 자금이 일부 이탈되는 부분들이 좀 연일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역시도 원달러 환율이 일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외국인 자금 이탈에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 하단에 보시는 부분들은 이제 전체 종목 수가 몇 종목이 좀 상승을 했고, 몇 종목이 좀 하락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이러한 종목 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약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투자 심리가 강한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종목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높으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일부 좀 약한 상황이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2차 전지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을 때는 이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시가총액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지수를 좀 상승으로 견인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기도 했었지만, 현재 시장에서 초전도체 관련 섹터들은 시가총액이 대부분 다 작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좀 견인하기에는 굉장히 좀 약한 섹터, 약한 테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는 그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에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시를 기점으로 일부 좀 물량을 던지는 부분들, 현재 화면에 보시는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 투자자들이고요. 이 초록색 선이 기간 투자자들인데 기간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랑 마찬가지로 특정 기점을 기준으로 매물을 좀 던지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을 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릴 때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냐면 아무래도 이제 신성 델타테크나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은 지분과 좀 직접적으로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분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신성 델타테크랑 파워로직스가 사실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이면서 신성 델타테크는 상한가까지도 좀 갔었고요 파워로직스 역시도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현재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장 막판에 다시 물량을 일부 다 뱉어내면서 관련 종목들이 음봉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제가 이러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시장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에 맞춰서 좀 시장을 대응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을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좀 대응을 하시라고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은 변동성이 워낙 강한 종목이고 또 재료에 대한 부분들도 지니어부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에는 좀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랑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 상황에 좀 급변한 이런 수급 현황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꼭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좀 대응을 해나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은 또 우리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변동성 강한 초전도체 관련주 가지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님 이어서 종목 리뷰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 아까 저 노래 부르실 때 너무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전문가님도 다음 주에는 한번 준비해 주세요 시장을 노래로 표현하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리뷰 이어서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제가 7월 30일날 방송에서 장바구니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오늘 상승률까지 포함을 하면 112%의 상승률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물론 오늘 장 후반에 하락 마감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하락 마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을 좀 사전에 미리 우리 자기님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흐름에 그 다음에 시장 흐름과 동시에 수급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제가 체크를 잘 하고 또 장중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을 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도 좀 저랑 같이 장중에 대응을 하고 싶다 이런 종목들을 좀 사전에 저랑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좀 노란톡에 들어오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신성 델타테크 종목을 이제 투자 포인트로 좀 짚어드렸던 부분은 2차전지라든지 로봇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뿐만이 아니죠 제가 이제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을 8월 2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월 2일날 말씀을 드렸고 8월 2일이면은 아직 초전도체 관련된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일부 좀 진위 여부 재료에 대한 진위 여부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8월 2일 이후는 이제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이때 제가 아마 수요일날 소개를 해드렸을 건데 이제 목요일날은 제가 방송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저는요 목요일날에도 방송 외적으로 파워로직스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노란톡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때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재료에 대한 진위 여부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다들 매수하지 말라고 많이들 외쳤는데 저는 반발 매수 들어올 거니까 매수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남들이 노라고 외칠 때 저는 예스를 좀 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렇게 제가 외칠 수 있었던 부분 역시도 시장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워로직스는 제가 8월 2일날 방송에서 좀 언급을 드리고 나서 현재 오늘 상승률까지 27%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재료 자체는 불확실성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그 가격 특정 가격 구간 내에서의 어떤 변동성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관점에서 지난주부터 노란톡에서는 이제 관련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브리핑을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장중에 좀 대응을 해나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로 좀 짚어드렸던 부분은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대한 지분 소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대한 지분과 직접적으로 연관해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것이다 라는 투자 포인트를 지난주부터 좀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오늘도 이런 지분과 관련되어 있는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파워로직스가 사실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파워로직스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과 관련된 모멘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2차전지라든지 카메라 모듈과도 또 관련돼서 제가 상승 모멘텀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물론 현재 파워로직스의 상승은 이 두 번째 투자 포인트랑 사실 관련 없고 대부분 초전도체에 관련된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이 된다고 하면 지금 상승분은 좀 일부 다 반납이 되는 부분이 좀 나와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혼자 대응하시기보다는 저와 같은 전문가랑 같이 좀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더욱더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차 고점 돌파와 2차 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특정 가격 구간 때에 대한 변동성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차 고점을 좀 돌파하지 못하고 1차 고점과 2차 고점 그 사이에서 가격 변동성을 좀 키워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 역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이 가능한 부분 기술적으로 좀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요 이렇게 장중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장중에 노란톡에서 좀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은 제가 관련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을 쭉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역시 지금 지속적으로 노란톡에서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렇게 장중에 나가고 있는 브리핑까지 꼭 같이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 초전도체 관련해서 매수 타점을 잡기가 개인 투자자분들 관점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느끼실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시장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쉬운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외에 대부분 종목들이 눈에 띄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약간의 수급 변화에도 다른 종목들을 포착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톡에서는 초전도체 관련 종목 말고도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종목들 외에도 많은 종목들을 노란톡을 통해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 들어오셔서 다른 방송에서 언급드리지 않는 종목들을 통해서도 좀 수익을 좀 챙겨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노란톡에서 제가 실제로 좀 대응을 해나가면서 수익이 나왔던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웰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은 제가 7월 달에 노란톡에서 좀 우리 장인님들한테 대응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 마찬가지로 세자릿수의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솔트룩스라는 종목은 7월 19일 날 노란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56%의 좀 상승률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앞서 소개시켜드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리지 않은 종목을 노란톡에서 좀 대응을 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리지 않는 종목들까지도 노란톡에서 좀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격적으로 장바구니 종목 들어가기 전에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우리 앵커님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와 계셨다면 이미 수익 얻어가신 분들 계실 텐데요 초전도체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초전도체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초전도체는 너무 어렵다, 무섭다 하시는 분들 다른 종목으로 포트 꾸려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입장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질 코너는요 오늘의 장바구니 코너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다려주신 만큼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장바구니 힌트를 화면을 통해 한 번 만나보시죠 국내 의료형 AI 관련주가 꾸준한 오름세입니다 탄탄한 기술력, 정부의 의료 AI 지원 정책, 해외 진출까지 삼박자가 맞물린 결과인데요 글로벌 시장도 꾸준히 성장세여서 진권가의 기대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테마주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롭게 떠오르는 의료주 AI 장비 관련주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우리 전문가님 장바구니 종목 안내해 주시죠 오늘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인 반면에 다른 섹터들은 사실 눈에 띄는 섹터가 없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장 흐름에 굉장히 강한 전문가고 그래서 초전도체 다음으로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섹터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오늘도 잘 찾아서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개해드릴 종목이 딥노이드라는 종목이 있고요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목을 순차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딥노이드라는 종목은요 의료 AI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딥노이드라는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AI 플랫폼은 현재 매출 구성으로만 봤을 때는 의료 AI 플랫폼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료 AI 플랫폼 전문 기업이다라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 딥노이드라 제공하고 있는 AI 플랫폼은요 다양한 산업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러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매출 성장이라든지 주가 상승 모멘텀에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가 자체도 상승 지속형 패턴이 일부 완성이 되면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 자료 화면을 좀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화면은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플랫폼 기술적인 어떤 툴인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좀 깊게 말씀드릴 부분은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제가 깊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AI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코딩을 해서 나가고 있는 플랫폼이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코딩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분야에 맞춰서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코딩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어떤 기술 산업의 확장에 대한 다음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순서가 지금 살짝 꼬여가지고 제가 우리 자기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꼬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산업 방식을 저기 뭐야 죄송합니다 오늘 자료가 많이 꼬였네요 투트랙이라는 좀 특이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회사는 대부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면 그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이제 유통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는 이 투트랙 방식을 통해서 자사 연구진이 직접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그 6가지 툴 중에 한 가지 툴은 이제 코딩을 직접 하지 않아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툴을 통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좀 직접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이런 어떤 플랫폼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의료 AI 쪽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좀 다양한 플랫폼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산업에 좀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지금 공항이나 일부 좀 행안부에는 이제 이러한 툴을 통해서 해당 플랫폼을 좀 공급을 해 나가고 있는 이력들이 있고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현재 매출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의료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쪽에서 우리가 플랫폼을 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살펴보면요 지금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쌍바닥 흐름을 좀 나타내 주고 있는 반면에 또 손잡이 컵형의 패턴도 좀 같이 나타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잡이 컵형이라고 하면은 제가 과거에 한번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상승 지속형의 패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제가 이제 손잡이 컵형을 말씀드릴 때 빗자루 패턴에도 좀 비율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결국에 우리가 컵을 잡을 때 손잡이가 없는 컵도 있지만 손잡이가 있는 컵은 이 손잡이 있는 부분을 잡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손잡이 컵형의 패턴이 나타날 때는 이 손잡이 있는 부분을 좀 매수 타점으로 좀 우리가 많이 접근을 합니다 현재 이 손잡이 컵형이 완성이 좀 되면서 손잡이 있는 부분까지 좀 패턴을 만들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매수 타점으로 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자기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때 많이 좀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이 이 이동평균선 정배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관성의 힘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동평균선 역시 좀 정배열을 맡아내면서 좀 굉장히 강한 가능성을 좀 나타내주고 있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관이 최근에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점부터 손잡이가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서부터는 외국인이 좀 물량을 던지면서 기관이 그걸 다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이 그 물량을 받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기관에 이탈만 없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얼마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냐라고 봤을 때 현재 여기 보이시는 첫 번째가 1차 고점이고요 그 위로 두 번째 2차 고점이 있는데 1차 고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기점으로 한 30% 정도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2차 고점은 72%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을 좀 관심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이제 추가 1차 고점과 2차 고점을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고 좀 대응을 해나가면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쯤에서 제가 이제 선물을 하나 좀 공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검색식을 우리 자기님들한테 선물로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선물 중에 하나인데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노란톡에서 우리 자기님들이 이제 검색식 달라고 많이들 요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자기님들한테 선물로 검색식을 좀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까지만 검색식을 제공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검색식을 아마 제공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더욱 검색식 선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빨리 좀 받아가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좀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가 지금 오른쪽 화면에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 종목이 90개가 좀 포착이 됐어요 해당 검색식을 돌려보니까 그중에서 81개 종목이 좀 상승이 나왔고 1개 종목이 보압이고 8개 종목이 하락인데 상승 종목 비율로 따져보면 90%의 비율이 나옵니다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은 10개 종목 사면은 9개 종목이 수익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각 종목에 대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 비율입니다 상승 종목 비율 얼만큼의 상승이 나오느냐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현재 보고 계신 이 검색식 포함해서 우리 자기님들한테 선물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검색식이라고 세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은요 이 선물을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선물은 이제 이번 주까지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셔서 검색식이라고 세 글자 입력을 해주시면은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은 우리 앵커님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검색식 이번 주까지만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 바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이 화요일이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월, 화, 수, 해만 나오시니까 기회가 너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검색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식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검색식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 리뷰도 요청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종목 리뷰 두 번째 종목 소개를 해드리면서 동시에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한 것은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그쪽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익숙한 종목일 텐데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딱 종목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유진 로봇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 거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적자를 이어 왔던 기업인데 2020년도에는 흑자로 전환을 성공을 하면서 새로운 매출에 대한 성장 모멘텀 역시도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시는 거는 이 회사의 매출 유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이 지능형 서비스 로봇 제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회사의 제품을 살펴보면 청소형 로봇이 있고요 이게 현재 대충 매출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물류형 로봇인데 이제 물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동형 로봇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자동형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 사업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이미지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해 나가는 부분이 사실 요거인데 요걸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서 보셨던 화면이 좀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제품의 라인업이 좀 함께 있는데 물류 로봇이 새롭게 좀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확장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해 나가면서 물류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받고 있는 회사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제품에 대한 라인업은 이렇게 좀 세 가지가 있다 여기에 이제 보여있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의 이제 적재량이 얼만큼 되느냐를 좀 나타내 주고 있는 숫자이고요 이 지금 새롭게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해 나가면서 LG유플러스와도 또 최근에 협업을 MOU를 맺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또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도 같이 작용을 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승 요인이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단 상승 추세대를 하나 만들어 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1차 고점 여기가 2차 고점인데 자 오늘 거래량을 보면은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거래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거래대금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종목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제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자 준비를 확대를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어떤 흐름의 차트를 좀 그려가고 있냐면 여기가 지금 1차 고점이고 1차 고점을 이제 막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 고점까지 현재 아무런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여기에 일부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또 매물대도 살짝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때가 거의 2005년이란 말이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지났고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매물대라는 거는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매물대의 힘을 많이 잃기 마련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 긴 시간을 버티면서 여기까지 가지고 왔겠느냐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상 거의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나오고 과거에 이렇게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는 이런 시점에서 대부분의 매물대는 거의 다 소화가 되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지금 1차 고점을 돌파한 시점에서 2차 고점대까지의 매물대가 없고 즉 현재 오늘 유의미한 이런 거래량과 거래대감을 봤을 때 2차 고점까지는 추가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 장바구니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종목 리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제가 7월 19일날 장바구니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현재까지 47%의 상승률이 좀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 제가 지금 노란톡에서 또 장중에 함께 좀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AI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좀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섹터는 이제 AI랑 제약바이오 정도 섹터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어제도 그렇고 최근 방송에서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인지를 시켜드리고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그럼 여기서 지금 더 갈 것이냐라고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두 번째 고점까지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여기 1차 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 사이에 2차 고점과 1차 고점 사이에 주가가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마 차트가 확대되어 있어가지고 넓게 퍼져 있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현재 주가는 대략 한 요쯤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추가 여력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거나 기존에 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좀 답변을 드리고 싶고 사실 혼자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좀 대응을 해나가시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두 번째 선물을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밀 편지를 제가 오늘도 좀 준비를 했고요 비밀 편지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과거에 나갔던 비밀 편지 종목들 수익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비밀 편지에는 제가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전망 좋은 기업들을 담아서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10일 날 나갔던 MBT라는 종목은요 비밀 편지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나서 현재까지 40%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때 비밀 편지를 받으셨던 분들은 이만큼 수익을 좀 달성해 나갈 수 있었던 부분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우스라는 종목은 제가 14일 날 비밀 편지 종목으로 제공을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비밀 편지를 공개한 시점 이후로 30%의 상승률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비밀 편지를 통해서 받으신 자그님들은 수익이 나왔겠죠 자 오늘 역시나 비밀 편지에 좋은 종목을 좀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MBT랑 제우스가 아닌 다른 종목을 비밀 편지에 좀 담아서 왔는데요 오늘 이 비밀 편지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비밀 편지 네 글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비밀 편지도 아마 이번 주까지만 선물로 제공을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물 이번 주에 아직 오늘하고 내일까지밖에 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비밀 편지라고 네 글자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선물은 검색식이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검색식이라고 세 글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선물은 비밀 편지입니다 비밀 편지라고 네 글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선물 다 아마 오늘하고 내일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은 물량이기 때문에 이 선물 갖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해당 선물 입력을 해주시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은 우리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선물 이번 주까지만 드린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일 비밀 편지 종목 MBT에서는 수익률 40%가 나왔고요 또 14일 제우스에서는 30%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받아보시면 이런 수익률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수익률 모두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49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검색식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검색식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비밀 편지 받아보시고 싶다면 비밀 편지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할 코너는요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코너인데요 바로 최서우가 찜한 종목 코너입니다 꾸준히 함께하며 수익 낼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찜 종목 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내년에 네이버 웹툰을 미국 증시에 상장할 계획을 밝히며 웹툰 관련주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우리 최서우 전문가님이 찜한 웹툰 관련주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웹툰 관련주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웹툰 즐겨보시나요? 네 저는 웹툰 평소에 즐겨보는 편입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원래 웹툰을 잘 보진 않았는데 옛날에 패션왕? 이런 웹툰 즐겨봤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신기한 게 다음화 보려면 쿠키를 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도 웹툰을 이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어떤 정보 가져와 주셨는지 살펴봐 주세요 오늘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쿠키랑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투자 포인트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가기 앞서서 이 말씀을 제가 또 깜빡하고 안 드릴 뻔했네요 오늘 역시 종목명을 맞추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선물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검색식이나 아니면 비밀 편집보다도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좋은 선물을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종목명 다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종목은 네이버 쿠키 굽기를 해당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에서 네이버 쿠키 시스템이 굉장히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톡과 업무 제휴를 맺으면서 이러한 부분들 역시 추후에 상승 모멘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무래도 네이버 쿠키 굽기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현재 이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그런 기업인데 또 네이버 웹툰이 연내에 또 상장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이 최근 시장의 소식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네이버 쿠키 시스템을 개발을 한 회사인데 사실 이 회사는 네이버 쿠키를 개발한 회사라기보다는 모바일 포인트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쿠키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 모바일 포인트의 한 가지 유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카카오톡과 모바일 포인트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제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이 카카오톡에 해당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최근에 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는 못했어요 최근 시장 상황 자체가 너무 한 가지 섹터에 또 수급이 좀 일부 쏠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가시화될 때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 준비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웹툰 상장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가 현재 네이버 쿠키 시스템이 캐시카우 역할을 좀 톡톡히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관련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역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아직 적용이 안 된 상황이기는 하고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현재 시장 상황이 일부 특정 섹터에 너무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이 일부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네이버 웹툰과도 관련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좀 보면은 일단은 강하게 쌍바닥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손잡이 컵형하고 쌍바닥의 패턴하고 좀 비슷한 이런 맥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매수 타점 자체가 손잡이 컵형도 손잡이가 완성되는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 들어가고 이러한 쌍바닥 패턴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찍고 여기 어깨 부분이 좀 돌파가 되는 고점 부분이 좀 돌파가 되고 나서 패턴이 완성이 되고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쌍바닥 패턴이 완성되고 나서 주가가 일부러 옆으로 살짝 퍼져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잡이 컵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나서 손잡이를 만들어가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 타점이라고 좀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쌍바닥 패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갔을 때는 오히려 약간의 조정 구간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정 구간이 있으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힘을 비축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특정 섹터에 좀 수급이 몰리면서 옆으로 이 주가가 퍼져나가고 있는 부분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현재 상황에서 힘을 좀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두 가지 투자 포인트가 앞으로 이 종목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텐데 그때쯤 되면은 강하게 이 종목이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장바구니 종목으로 담아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옆으로 주가가 좀 퍼져나가면서 힘을 비축하고 있는 시기 즉 다시 한번 매수 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찜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왔고요 제가 앞서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자기님들이 좀 쉽게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이 주식유부남 최서우가 준비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1번은 MBT입니다 그리고 2번은 애플이고요 3번은 마이크로소프트 4번은 엔비디아입니다 자 1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숫자 1번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종목명을 직접 언급을 해 주셔도 됩니다 나머지 이제 뭐 애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 혹은 애플 이런 식으로 숫자나 종목명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제가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 리뷰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LS그룹주가 일부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멘텀이 끝났느냐라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라는 거는 다음 상승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걸 조정이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LS그룹주들은 대부분 지금 고점에서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은 상황이고 제가 과거에 7월 12일날 LS일레트릭을 장바구니 종목으로 좀 담아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고 50%의 상승률을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시점을 기점으로 이 종목을 제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셨거나 혹은 기존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같이 좀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은 장중에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또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좀 대응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7월 25일날 마찬가지로 LS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LS는 LS그룹의 지주사격 회사이고요 제가 이제 해적 케이블하고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장바구니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25%의 상승이 좀 나왔고 현재 시점에서는 일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LS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추가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장중에 저랑 같이 노란톡에서 좀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심풍제약이라는 종목을 7월 31일날 장바구니 종목으로 또 담아서 우리 자기네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심풍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2차전지에 있던 섹터 수급이 일부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흘러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7월 30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7월 한 중순쯤에 제가 에이프로디엔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AI의 관련 섹터랑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좀 유심있게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종 관련 종목들을 장바구니 종목으로 좀 담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23%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일부 지금 고점에서 살짝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제가 신풍제약은 투자 포인트로 소개를 해드릴 때 개별적인 모멘텀을 좀 많이 강조를 해드렸어요 국악용 코로나 치료제를 지금 임상 3상까지 가고 있는 기업이고 임상 상상이라고 하면 보통 제약주들이 개별 모멘텀을 굉장히 강하게 가장 강하게 받은 시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재료가 아직까지는 소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이프로젠 앞서 말씀드린 거 종목 나왔네요 7월 24일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의 수급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 역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수익이 30% 이상 나와줬던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현재 최근에는 일부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수급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초전도체 섹터가 수급이 다시 한번 좀 쏠리는 그런 현상 때문에 에이아이 관련 섹터랑 제약바이오 섹터가 사실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일 뿐이지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랑 에이아이 섹터는 지금 조용히 조용히 계속 수급이 수급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이프로젠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을 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에이프로젠은 제가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 단기적인 관점이 하루 이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를 제가 기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워낙 지금 주가 자체가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추가적인 상승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종목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라서 지금 종목명이 없는데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KT 서브마린 역시 LS그룹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LS그룹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 역시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모멘텀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날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소개해드리고 나서 15%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LS그룹주는 사실 대부분 다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KT 서브마린도 그렇고 LS도 그렇고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빠질 때 다 같이 빠지고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는 종목인데 LS그룹주는 앞서서 제가 LS랑 LS 일렉트릭 관련 설명 드리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할 거고요 제가 내일 선물을 제공해드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검색식하고 비밀편지 오늘하고 내일까지밖에 선물을 제공을 안 해드릴 거니까요 선물 다들 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은 우리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 겁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언급해주신 종목들 최대 50%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나도 수익률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 검색식과 비밀편지 이번 주까지만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오늘 바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답 입력해 주시면 정말 특별한 선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화면을 통해 정리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인류의 건강한 삶과 질 향상을 기업이념으로 삼고 있는 딥노이드 다양한 산업 확장이 가능한 AI 기록으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기업 유진로봇이 LG유플러스와 물류로봇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모멘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이버 쿠키 굽기를 개발한 업체로 최근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찜종목 찜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